호야 그 눈 영양제를 안 먹었네 진짜 참 언니 어디 갔어요? 언니 찾아와 언니 데리고 와 언니 데리고 왔어? 호야 이쪽으로 오세요 호야 일로 와보세요 벌써 안오구나 너 진짜 안 삼킬래 얼른 삼켰어? 토이스바 먹어 빨리 아니 꼬리만 흔들지 말고 얼른 빨리 삼켜 안 먹은 거 다 안아놔 얼른 아니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빨리 삼켜 오 삼켰다 아 힘들다 힘들다 구독 알림 설정 받아요 응 사랑해 어두 잘 먹었나봐 일단 삼촌한테 달라 그건 뭐야 그거는? 나는 그 시각의 순위 뭐 양씨 이거 저녁으로 침 덜렁거려 침 덜렁거려 침 다 흘려놨어 이거 구독자분이 지나가다가 계란 두 판 주고 가신 거예요 너넨 침 덜 아 우리도 여기 캠핑 와야되는데 하루 아 이거 뭐야 알았어 알았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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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 진짜 재밌었어? 응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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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 들어가세요 호연아 맛있게 먹어 하루 다 먹었어? 응?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루는 착한 어린이니까 이거 하나 줄게 여기 있어 이거 하나 줄게요 응 천정이 딱 딱 여 disable 고마워요 다 먹어서 otic